새로운 책의 일과를 공부하게 됐네요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고 이제 또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실력도 올랐으니까 새로운 책에서도 열심히 해봅시다 The Bug Bug는 벌레를 말하죠 Bug Hunt Hunt는 사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사냥 이 Bug는 좀 딱딱한 Bug 등껍질이 있는 그런 것을 Bug라고 해요 그런 벌레를 Bug라고 합니다 단어 봅시다 Five Five 라고 읽지요 오 다섯 시도한 뜻이고 Five Ant Ant는 개미죠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비틀 비틀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비틀 비틀 이거는 딱정벌레를 말합니다 딱정벌레 OK Ladybug Ladybug 자 이거는 무당벌레라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좀 봤을 텐데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무당벌레를 봤을지 모르겠네 Ladybug Ladybug Butterfly Butterfly는 시골이나 서울이나 많이 볼 수 있죠 이거는 나비 나비 Butterfly 다시 한번 Five Ant Bee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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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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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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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자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look for bugs at the park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look for는 자 look for 어떠 쓸까 어떠세요 잘 보일까 look for look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는데 look for는 뭐뭇을 찾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찾을 때 look for를 써요 우리는 찾습니다 bugs 벌레들을 at the park 공원에서 어떤 장소 앞에다가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s을 쓰죠 We look for bugs at the park Jake sees Jake는 봅니다 Five ants 다섯 마리의 개미들을 봅니다 Five ants 자 개미는 ant인데 두 마리 이상 여러 마리일 때 s를 붙여서 개미가 여러 마리라는 것을 표시하죠 ant ant 이것만 s가 없으면 ant s까지 했으면 이 t가 ch 발음이나 ant an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then then sees 봅니다 two beetles two beetles 두 마리의 딱정벌레들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s가 붙은 게 specific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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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의 벌들을 봅니다. Roy sees 3 bees. The bees 벌들은 see Roy. 봅니다. Roy를. Roy가 벌을 보니까 벌들도 Roy를 노래 보나봐요. Roy runs away. Run은 도망갑니다. Run away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멀리 달리는 거니까 이걸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런 뜻이 돼요. Run away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Roy가 돼서 S가 붙었어요. Roy runs away. Roy는 도망칩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We look for bugs at the park. Jake sees 5 ants. Dan sees 2 beetles. Dan sees 2 beetles. Cindy sees 4 ladybugs. 4 ladybugs. Kim sees 1 butterfly. Kim sees 1 butterfly. Roy sees 3 bees. The bees see Roy. The bees see Roy. The bees see Roy. Roy runs away. Roy runs away. OK. 처음 새로운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어렵지 않았죠? OK. 재미있게 계속 열심히 공부해 나갑시다. 꼭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클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OK. Good job.